자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API 중에 엘리먼트를 식별할 수 있는 이 식별자와 관련되어 있는 API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우리가 HTML에서 태그의 이름 또 아이디 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작업하고자 하는 객체를 엘리먼트 객체를 조회할 때 getElementByID getElementBy 태그네임 getElementBy 클래스네임 자 이러한 API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작업을 했죠. 바로 그때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자신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식별자 아이디 또 클래스 또 HTML의 태그네임 이런 것들인데요.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또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것들을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. 자 우선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요. 자 여기 보시면 id 값이 active in element가 이렇게 있죠. 자 그리고 제가 document.getElementById를 통해서 active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찾아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제가 네모로 표시한 이 부분은 바로 html html-li-element라는 객체를 갖게 되는데 html-li-element 객체는 html-li-element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상속을 받고 또 html-li-element라는 저 객체는 element 라는 객체의 속성을 상속을 받는데 이 element라는 객체에는 태그 name이라고 하는 property가 있어요. 그래서 이 property를 이용하면 바로 현재 이 element의 태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현재 이 element은 뭐죠? li-element죠. 그러면 tag name은 li가 될 겁니다. 자 그럼 한번 그 방법을 실행을 시켜보죠.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한 결과는 li가 나옵니다. 대문자 li죠. 이렇게 해서 tag name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아참 깜빡한 거는 자 이 tag name은 여러분이 이 tag name property의 값을 직접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a tag으로 바꾼다.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tag name을 조회해보면 이 tag name을 제가 a tag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li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저 tag name이라고 하는 property는 읽기 전용이라는 거예요. 즉 여러분들이 저 tag name의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tag name이라고 하는 property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.